자 어르신 저 2절 받으시고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세배 세배하세요. 네 세배가 뒤에 우리 봉사관도 앞으로 나오세요.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무 시간이 없더라고요. 빨리 오세요. 자 나오세요 이놈. 나오세요. 이리 와 앞에 봉사관 나오세요. 자 빨리 오세요. 배신 해야 됩니다. 경옥씨 일러봐. 자 우리 봉사관 한 줄로 앞으로 오세요. 네 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절 받아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년 동안 밥 한다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지금부터 맛있는 배식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봉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응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응모차. 먼저. 기다리세요. 조심하고요. 조심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응모차.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양말까지. 안녕히 가세요. 네. 맛있게 드실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밥은 받았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사진 찍으란다 내가 나와서 오늘은 쓰리라고 양말까지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시간 되십시오 이쪽에서 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없어야 된다고 여기 아니 아니 이리 와야 되는데 내가 여서가 있으니 네네 우리 회장님 양은경님 고생 많이 하시죠 항상 수고 많으세요 감사해요 최사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해요 우리 회장님하고 양은경님 이렇게 사비로 매주 월요일날 오후 5시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 맞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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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우리 공사다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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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잘가요 안녕히 가세요 양말 받으셨어요? 응 복무늬 3번 말라고 아 네 감사해요 복무늬 받으세요 응 네 네 네 네 네 응 응 어우 오늘 날씨가 엄청 좋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네 야 빨리 오지 한번 주시기 바라시오 안녕하세요 응 네 동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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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이 crises 동아이요 동아이요 블루 파이널 동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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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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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 뒤로가세요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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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재명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제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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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진짜 오늘 많이 오셨어요 아직까지 오! 오! 자기야! 오! 오! 자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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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항상! 잘했어! 잘해도 할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금노부터 놀기실하니까 오세요. 오전 10시. 아,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가까이 갔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모자님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원난말공구에서 사랑의 종돌이 운동 이렇게 쌀을 지정하셨습니다. 우리 원난말공구 이사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원난말공구에서 사랑의 종돌이 운동 쌀을 이따 만큼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일단 내가 정의에 좀 줄게. 저걸 써 들어주세요. 저기로 다 비웠어. 저기로 이만큼 줄게. 우리 여기 조금 더 주셨고요. 선물 가져가세요. 봉사장. 봉사장,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봉사회원분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서 알아서 찾아가 그래 맞다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봉사단들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모든 분들 날씨가 추워졌어요 건강하세요